어捕 영화 오브라디오 EXO의 오브라디오가 12시 를 알려드립니다 오브라디오 ооㅓ ten 다시 돌아온 EXO에 발화하는 오브라디오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해볼까요? 네! 월요일 멤버가 제일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뭉쳤습니다! 채! 백현! 문화! 듀오! 고분 라디오! 고고고! 가봅시다!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코너 엑소가 다 알려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김혜인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저는 송곳니요. 송곳니요? 어? 어 저 귀뒤에 있는... 연골? 그 점은 뭐? 저는 눈이요. 아 눈! 저 입술이요. 아 입술! 그럼 키라키라 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루안 씨 큰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요? 사실 그냥 금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벽돌도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번 코너의 제목 My Turn to Cry 스페셜 앨범 수록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디오 씨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헤어진 연인이 아파할까 봐 걱정하면서 눈물조차도 대신 흘려주고 싶어요. 아련하고 순수한 사랑과 이전을 표현한 곡이고요. My Turn to Cry는 어쿠스틱 발라드 곡인데요. 어쿠스틱. 네. 가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예술이에요. 예술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눈물 나는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적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죠. 짠! 짠 짠! 디오 씨부터 한번 왜? 와닿네. 와닿네. 버릴 뻔했던 슬픈 사진을 네. 너무 아파서 이제 볼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떡해요? 그 사진은 어떡해요? 네.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가시죠. 제가 뽑은 가사는요. 또 잠이 오지 않은 밤 어두운 방 안에 눈 뜨고 앉아 그대 얼굴 그려요. 아 무서워. 이 무섭다고요. 네. 이 가사만 봐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녀 생각에. 불면증. 잠이 안 와서 한 번 일어나서 그녀의 얼굴을 그리는 거죠. 그걸 울 수도 있고. 저건 좀 긴데요. 왜 이렇게 길어요? 안공을 꿨어요. 울던 그대를 안아주기 전에 꿈에서 깨버렸죠. 아 너무 아쉽다. 선거품 안에 커튼을 열어 달빛에 물드는 눈물로 편지를 보냈어요. 아... 얼마나 꿈에서 진짜 아쉽네요. 얼마나 아쉽고 조금만 더 꿀꺼 어머니가 깨운 거 아니에요? 다시 잠을 꿇고 이어서 꿈나고 그렇지? 이제 중국어가 없지. 제 거는 사랑을 떠낸다. 그래서 별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아서 바다가 된다. 그랬듯이요. 자기 파트를 적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아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야 이렇게 마이토라의 너무 감동적이네요. 가사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눈물이 많을까요? 눈물은 타옷이에요. 타옷이 이번에 뮤비에서 눈물 연기가 이야 정말 대단했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게 남자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턴트 크라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우리 D.O.씨가 영화를 찍게 됐죠. 다수 한 번 봤어요.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 혹시 럽신도 있어요? 럽신이요? 네.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제가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할까요? 잘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데뷔를 앞두고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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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천천히 감정을 잡고 네. 카메라를 보고 자 보여줘 보여줘. 응.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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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D.O.씨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네. 그동안 저희는 광고 제작하고 오죠. 네. 뿅. 12월의 기적은 엑소다. 12월의 기적은 여러분 모두다. 12월의 기적은 기적이다. 12월의 기적은 엑소의 타이틀곡 제목이다. 12월의 기적. 12월의 기적은 엑소다. 12월의 기적은 엑소다. 12월의 기적은 엑소다. 당국은 무련돼. 당국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눈물 빨리 흘리기 대결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호동이 치킨. 좋아요. 콜콜콜. 가봅시다 한 번. 저도 할래요. 아 안돼. 가만 있으면 우리가 불리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눈물 벌써 흘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눈물은 하디 옆에 눈물 대결. 빨리 시작할게요. 35초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엔딩도 해야 돼. 나 안 나와. 나냐? 나 눈물 흐른다. 잘 봐. 오. 와. 와. 아 뭐야. 와. 진짜. 대박이야. 잠깐만. 벌써 5분이 끝난 거야? 어? 적응해야지. 그래. 이거 뭐야? 또 뭐야. 선지 하나? 오늘 너의 날이 아닌가 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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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